휴일인 오늘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과메기 축제가 열려서 인파로 넘쳤습니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과메기 인기도 벌써부터 뜨겁다고 합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제철을 맞은 꽁치 과메기가 차가운 바닷바람과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먹음직스럽게 익어갑니다. 덕장에는 윤기가 흐르는 과메기가 주렁주렁 매달리고 밀려드는 주문에 하루종일 분주합니다. 때마침 포항 구룡포항에서는 과메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덕장에서 금방 나온 과메기를 맛본 사람들의 양손에는 어김없이 과메기 봉지가 들려있습니다. 아이들도 과메기 맛을 보고는 시식 코너를 떠나지 않고 요즘은 보기 드문 청어 과메기도 내걸렸습니다. 밀려드는 주문에 상인들은 과메기를 손질해 포장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과메기는 축제 때 찾아주시면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상인들은 방사능 여파에도 불구하고 올해 과메기 매출액이 7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상훈입니다.